예로부터 바다는 삶과 죽음이 시작되는 곳이었고 여러 이야기들은 바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남의 작은 미술관 스페이스 미조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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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대미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가까운 거리에 미술관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오시면 꼭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혼자 보기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